실제 이제 저희가 주말에 유독 주말이 짧게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토요일과 일요일, 과학적으로 더 짧은 겁니까? 실제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래요? 주말이 짧아요. 평일은 5일, 주말은 2일. 그냥 실제로 짧아요. 월, 화, 수, 목, 금, 평일, 토, 일, 주, 일, 주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형평성 있게 하려면 공평하게 3일을 일하고 목요일날 12시에 퇴근을 하고 그다음에 금, 토, 일, 3일 주말을 해서 3.5일, 3.5일씩 일하고 놀아야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안정적인 공평함을 느낀다. 실제로 5대 2이기 때문에 실제로 짧습니다. 실제로 짧아요? 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시간의 속도를 다르게 느끼는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실제 시간의 속도가 다른 건 아니고요.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지만 우리의 뇌과학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릴 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맞아요. 너무 지루하고 빨리 어른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빠르시네요. 하루가 너무 빨라요. 1년이 훅 지나가요. 그냥 딱, 어? 언제지? 벌써 작년 이맘때였는데 벌써 올해이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걸 느끼는 건데 실제로 그러한가를 또 연구한 게 있습니다. 네, 미국 신경학자 피터 맹건 박사님이 연구를 한 건데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세 그룹을 만들어서 마음속으로 3분을 센 다음에 실제 흘러간 시간이랑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청년 참가자는 대부분 정확하게 시간을 맞췄는데 60대 이상 참가자는 대부분 더 긴 시간을 3분으로 느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이가 드니까 체감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생각해보면 입학식 날 등교 길은 정말 길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JTBC를 출근하신 그 길은 기셨잖아요. 지금 출근길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죠. 기억 안 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금방 도착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학습이나 보상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외부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해석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생각이 막 생겨나면서 실제로 상대적으로 외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외부에 있는 대부분의 자극이 일상화가 돼요.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요. 그냥 늘 보던 거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고 새로운 자극이 아니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럼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오래 길게 느끼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빨리 지나고 싶으세요? 길게 느끼고 싶어요? 길게 느껴야죠. 우리가 똑같이 100세 삶이라도 200세, 300세처럼 느끼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일정하게 흘러가는 세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경이로움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숨겨진 경이로움을 찾아 내일부터 일단 당장. 내일 일요일부터 출근하십니까? 내일 출근해야죠. 내일 일요일부터 출근하시는 과정에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올라오세요. 비상고를 올라온다든가 길도 다른 골목으로. 그러면 호기심을 갖고 또 그 과정에서 주변을 탐구하시다 보면 그 출근길이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경험을 계속하고 늘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긴 시간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경이로움을 발굴하는 것, 이게 바로 과학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이 과학이라는 문화를 가까이 하면 늘 세상이 새롭습니다. 긴 삶을 원하십니까? 과학감께 하세요.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진짜. 재미있어요.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새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이죠? 오늘은 실제로 시간이 짧았습니다. 두 시간짜리를 30분 동안 했기 때문에. 30분도 안 돼요. 30분도 안 돼요? 실제로 짧았네요.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데, 시간 좀 내주시길 바라고. 모든 과학이 되는 남자, 궤도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